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앞시간에 103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 103조에서 또 가끔씩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게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는 그냥 어떤 걸 동기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 여러분 어떤 하게 된 원인을 동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법에서 동기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마음먹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게 밖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서는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가문을 해도 그건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우리 법과목에서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그게 그냥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법적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법률행위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가 동기의 불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동기가 103조일지라도 동기가 아무리 103조이고 동기가 그냥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법률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가 103조인데 동기가 103조일 때 동기가 103조일 경우는 그냥 동기의 불법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동기가 불법인데 동기가 표시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나오면은 이거는 몇조 무효가 된다 103조 무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하면은 몇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그저의 한계에 챙겨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3조에서 가끔씩 나오는 게 이중매매와 이런 거죠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은 이거는 이행불렁입니다 이행불렁으로서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중매매인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매매가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첫 시간에 옛날에 그죠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그죠 두 번째 저번 주에 했을 때 여러분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했을 때 여기 핵심 단어는 매매잖아요 매매 계약 약정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매매는 이거 물건 사고 파는 거 물건 주고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다 계약이다 매매가 나오면 뭐 약정 그럼 지금 내 것이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여러분 이중매매 한번 살피는데 그죠 여러분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갑은 집도 있고 합의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자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아직 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요 자 매수인이 자 예를 들면 1억에 매매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그걸 뭐 병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가 2억에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이 생각해 보니까 어 병에게 2억에 팔고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한 5천만은 무슨 배상에도 손해배상에도 자기는 5천이 이익이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2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매수인으로부터 요 제2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장금 받고 등기해줬다 그럼 누가 소유권 지득합니까 병 하고 어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 불렁 자기의 규칙사유 요 채무자 요런 우리 앞시간에도 했잖아요 채무자인 무슨 사유로 규칙사유로 후발적 불렁 무슨 불렁 이행 불렁 하고 을은 계약을 무슨지 해제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돌려받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병에게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지나가고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 불렁 그래서 후발적 불렁은 계약은 그대로 뭐하나 유효하고 이럴 때 을은 갑에게 계약을 이행 불렁을 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자 그럼 여러분 갑과 을이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다시 병이 두 배로 사겠다 세 배로 사겠다 계약체결했습니다 계약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계약금 중도금 장받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권 지나간다 병 그 다음 또 요 병이 요 갑과 을이 계약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것 그죠 챙겨주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단순한 무슨 매매라는 말을 쓴다 이중매매 그래서 단순한 이중매매는 이행 불렁으로서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거죠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자 매수인이 요건 제2매수인입니다 음격에 이야기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이의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몇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그런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갑의 집을 요거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고 뭐 중도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잔금까지 받고 그러면 여러분 중도금부터 이제 매도인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도금부터는 중도금 받고 나면은 을은 갑은 을과 계약을 계속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죠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까지 받고는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도금부터 의무가 발생하는데 중도금 잔금까지 받고 아직까지 등기가 안됐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만약에 병이 자기가 두 배로 사겠다 세 배로 사겠다 했을 때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면은 요거를 배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배명이라는 것은 뭐를 배명이라냐면은 자 중도금부터 받으며 중도금 받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갑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잔금 받으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중도금 이후부터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 안됐다는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 배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특히 잔금까지 받고 난 중도금부터 의무가 발생하는데 잔금까지 받았는데 그럼 잔금까지 받았으면 의뢰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아직까지 등기가 안됐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 배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명이란 것은 의무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무슨 행위다 배명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매도인은 어쨌든 잔금까지 받아 중도금부터 의무가 발생하는데 잔금까지 심지어는 잔금까지 받고 난 뒤에 아직 등기 안됐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등기 안됐다는 그 이유로만 가지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은 무슨 행위다 배명이다 그럼 배명이 해도 이런거죠 배명이 해도 그 다음에 이 병이 이 배명이를 알고 있어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계약은 유효해서 병이 소유권 진행합니다 단순한 이중매매로 갑니다 그러면 103조 이중매매로 갈려면 어떤 요건을 갖느냐 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매도인의 배명이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자 단순히 악이다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근데 요 적극 가담 단순한 이중매매 자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이다 알고 있다 하는거면 여기로 갑니다 이중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자 매도인이 배명이 했다더라도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이다 계약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 배명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약했다 그대로 뭐 유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배명이와 함께 두 가지 요건입니다 결국 그럼 103조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명이 플러스 매수인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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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속이는 걸 기망이라고 합니다 꼬시는 거를 교사하여 이렇게 해야 몇조 무효가 된다 103조 무효 103조 무효 등기 해줬습니다 그럼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무효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무효면 갑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 103조가 되면 몇조로 가야 됩니까 746조 불법원인 검연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양쪽 왜 요 매도인도 무슨 행위를 하고 어 업무를 위반해서 배명의를 하고 또 매수인도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했기 때문에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아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이 소유권 취득하죠 첩처럼 근데 여기에서는 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을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왜 갑은 못 찾아오니까 갑은 무효지만 불법원인 거벼 어 어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반환청구할 수 없다 못 찾아오니까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근데 그럼 여러분 아까 요 첩하고 똑같죠 만약에 병이 첩이다 넘겨줬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첩 근데 여기에서는 을이 있다는 거죠 제1매수인이 제1매수인은 여러분 구조이 제1매수인은 어떻게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무슨 건을 취득했다 여러분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건 처분권 여러분 처분권하고 소유권하고 다릅니다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갑을 모하여 대외하여 병에게 대신하여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른 갑을 뭐하여 갑 스스로는 말소 청구 못하지만 누가 어른 갑을 뭐하여 대외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 말소 청구하고 말소 후 잔금 지불하고 말소 후 뭐 잔금 지불하고 어 잔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한 경우는 말소 후 다시 무슨 등기 이전등기 얼로부터 어 갑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이전등기 어 해서 찾아 자기가 소유권 치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가 갑으로부터 어뢰계로 이전등기 어뢰계로 이전등기 이전등기 해서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두 개 외워야 됩니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일단은 단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치대한다 병 근데 요 배맥이와 요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은 103조무요 103조무요 그냥 그럼 이게 여러분 척 같으면 누가 소유권 치등합니까 병이 소유권 치등하는데 여기는 을이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무슨 걸 치등했기 때문에 차공권 그 다음 만약에 잔금 지불하면 잔금 지불하면 차공권 치등하고 난 뒤에 갑을 모하여 대회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해서 말소 후 갑으로부터 어뢰계로 이전등기 그래서 갑 스스로는 말소 청구 못하지만 누가 어른 갑을 모하여 대회하여 하는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중매매가 나오면 이건 단순한 이중매매는 그대로 모하다 유효하다 하는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면 몇조 무효가 된다 103조 무효가 된다 요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04조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 끝내고자 합니다 자 104조는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또 폭리행위다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행위 폭리행위인데 자 이런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있잖아요 그 다음 폭리행위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가족법에서는 불공정이라는 게 없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무효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불공정이 되는가 그럼 여러분 그럼 불공정 무효다 불공정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요건 조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 자 경솔 공박 무경험 어로인하여 그 다음에 현재의 불균형 현재의 불균형 하고 세 번째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상황을 이용하려는 아기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그죠 그 경솔 경솔은 여러분 경경경 가벼운 거 그죠 경솔 가벼운 거 궁박 궁지 자 경솔 됐습니까 경솔 가벼운 거 여러분 우리 신중하지 못하는 거 이걸 경솔 신중하지 못한 거 그 다음 궁박 궁지에 몰린 거 그 다음 무경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끔씩 시험 문제나 오는데 이 궁박하고 무경험을 가지고 살려는데 이 궁박은 궁지에 몰리는데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어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어 가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 궁박에 빠졌든 궁박에 빠질 거라 그 다음 무경험은 여러분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생활의 생활을 가리킨다 하는 거 그럼 이 세 개는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셋 중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개 하면서 자 현재의 불균형인데 요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법관이 판단합니다 요걸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걸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러고 이 객관적 요건인데 그럼 판례는 보통 한 네 배 이상 네 배 이상 그럼 선생님 세 배는 안 되는 거야 세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까지 기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건 한 네 배 이상 공격이 현재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가보이 여러분 그죠 그럼 집을 팔 때는 팔 때는 몇 배 4분의 1 이하 적게 받고 팔거나 안 가면 살 때 4배 비싸게 4배 이상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이럴 때 이제 현재의 불균형이란 팔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값이 만약에 이게 4억짜리인데 1억에 매매했습니다 어 현재 4억짜리인데 요 1억에 매매했다고요 4분의 1 자 요거는 경솔 근데 아무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4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면 찾아올 수 있지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4억짜리를 1억에 매매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금방 뭐랬습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정을 이뤄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근데 경솔 공방 무경험 한 상태에서 4억짜리를 1억에 매매했습니다 하고 등기해줬다 어 자 그러면 경솔 공방 무경험 3중의 한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싸게 팔고 중요한 것은 돈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 중요한 건 악의가 없다 그대로 유효 합니다 갑은 못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상대방이 아 요 표호자가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한계 띨방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약간 어 모자란다 이게 띨방하다 띨방을 이용해서 모자란 걸 이용해서 현재의 불균형을 하고 자기가 이득을 취득하려는 뭐가 악의 인식 인식 고의 이런 게 있다 어 이런 게 이제 악의가 있을 때 비로소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되면 등기가 무효가 되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갑이 찾아오면 누가 좋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니까 4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네 1억 어느 거 경솔 공방 무경험 몇 분의 1 4분의 1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다는 걸 전부 다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면 무효가 되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또 요거 잘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경솔 공방 무경험 있는 거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면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요 4배가 되면 당연히 이게 있는 거로 되는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셋 중에 한 개 입증하고 그 다음 몇 배 4배 이상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잘 나옵니다 요 사법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악의 인식이 없었다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은 못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그대로 유효고 악의가 있었다는 걸 요 갑이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되고 자 근데 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요 103조 안에 몇 조가 들어있다 104조 자 104조가 되면 그러면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뭐냐면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봅니다 요걸 수익자만 나쁜 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외가 적용되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한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건 누구만 나쁜 놈이냐 하면 누구만 수익자만 나쁜 놈으로 보고 요 갑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데 찾아오는데 자기가 받은 1억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그러면 집은 찾아오는데 요 104조 무효 경솔공방 무경험 1억 그 다음 4억짜리인데 1억 그 다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는 악의가 있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하면 말소에서 찾아오는데 자기가 받은 1억은 돌려줄 필요 없고 얽도 돌려달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반환 청구하는데 됐습니까 오직 누구만 오직 누구 간만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 요 오직 요거 조심합니다 오직 급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이야기할 텐데 오직 급여자만 근데 오직 당사자는 하면 틀립니다 얽은 요거는 얽은 나쁜놈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갑은 찾아오되 자기가 받은 돈 1억은 돌려줄 필요 없고 얽도 자기가 청구할 수 없다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본 수업에 들어가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주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